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14,200원 위치하면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14,000원이 깨지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아래꼬리를 말면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기술을 유출해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이 쌓이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히든 종목까지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종목 받아가신 다음에 당장 내일부터 20% 이상 수입 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계시는 많은 주자 여러분들과 주문철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한 기사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적 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지금 대한전선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자 이 내용들 일단 여러분들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년 동안 해적 케이블 공장 지금 이 LS전선이 엄청난 연구개발과 뭐 이러한 시간을 들여서 지금 1조 원을 투자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대한전선은 뭐 여태까지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대한전선도 시간, 돈 쏟아 들어가면서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의 전력만 수주권 갖고 오고 해적 케이블 시장 뛰어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LS전선만 지금 이렇게 뭐 거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기술 유출이 사실이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어서 피해가 막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아직까지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아직까지 사실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요. LS전선에서 이 대한전선. 그러니까 이 대한전선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공정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건축 설계 업체를 그냥 이용한 것 뿐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기술 탈취 의혹이 생기니까 난 전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LS전선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을 이 대한전선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LS전선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대한전선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전부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LS전선이 지금 직접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걸 수는 있지만 이 경로에 대한 부분 유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의혹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그런데 대한전선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는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증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LS전선 뿐만이 아니라 이 전선 관련주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실 무근한 내용, 입증이 안 되는 내용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의 주가가 눌렸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해야죠. 당연히 매수해야죠.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1만 4천원이라는 주가는 절대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지금 이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는 무슨 관리입니까? 리스크에 대한 관리죠. 리스크에 대한 관리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체력들의 시나리오를 전부 다 계산해서 얘네들이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취매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엑시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엑시트를 해야 한다. 얘네들보다 조금 더, 조금만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이 이러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어쩌네 이런 내용들 걱정하실 거 전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 턴키 전략 그러니까 생산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이 가능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3,300억 원 신규 수출 확보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결과값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줄지어 소세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화증권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청정에너지주를 주목해야 된다. 지금 해상풍력 발전 기대감 때문에 대한전선을 주목해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상풍력연합의 회원국 가입도 앞두고 있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을 집중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박스권 내에서도 지금 하단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14,000원을 지켜주고 있죠. 우리는 이 가격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17,000원 그 이상으로 돌파한다면 지금 21,000원까지 우리는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000원부터 21,000원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중간중간 계속해서 우리한테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대비할 만한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14,600원에 반등이 나오기 전에 뭐라 그랬다? 단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14,600원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14,600원에 매수하시고 나서 바로 급등 나왔죠. 지금 14,600원부터 다음날 5%, 다음날 12%, 약 15%에 따른 상승문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안겨 드렸다는 거고 수익 보신 분들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을 해갈 때는 단기적인 접근을 해가면서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를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우리가 매도할 땐 확실하게 매도할 줄도 알고 지금처럼 매수할 때는 확실하게 매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지금 대한전선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매도할 거면 얼마에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대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대한이라고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분석해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대한이라고 두 글자 어디로 010-5073-8568번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4년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지금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다가 종목부터 먼저 받아가 보시고 수익 나는 거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때부터 천천히 소소하게 담아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장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이라도 해보셔라 먼저 말씀드리겠고 지금 기초자금은 300만원으로 좀 시작할 겁니다. 저도 안 쓰는 계좌에다가 미리 300만원 넣어놨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수익률 똑같은 수익금 가져가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서 1억 투자금 만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테니까 지금 혹시라도 300만원 투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1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미 10만원 가지고도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포트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10만원을 가지고서 1억을 만드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닿는 데까지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억이라는 목표가액을 그냥 세워놨지만 우리가 닿는 데까지 그게 천만원이든 뭐 5천만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소액으로나마 같이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안내는 무조건 문자랑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고요. 문자 가능하신 분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다가 포트 구성 안내 받으시고 1억 투자금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5073-8568번에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링크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히든 종목 지금 안에 드릴 거고요. 23년 3월부터 여러분들께 총 안내 드린 종목들이 15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무상증자 아니고요. 전환사체 AI 반도체 아니고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미리 지금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벌써 지금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매집봉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구간에서부터 벌써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제 주변에도 주식 좀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여쭤보면 90% 이상이 지금 이 종목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조만간 찌라시가 한번 나올 거예요. 찌라시가 한번 나올 거고 그때 급등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점에서 매집한 다음에 찌라시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매도한 다음 다시 한번 논리목 나왔을 때 여기에서 2차 매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한 다음 다시 한번 어디에서 재매집하고 매도하는지 이러한 여러분들의 수익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은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이 종목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소통방에서만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전부 다 공유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수익부터 챙긴 다음에 나중에 주문처리라는 애가 진짜 좋은 종목 가지고 많이 알려주더라 라고 하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매수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1억 투자금 프로젝트 링크와 함께 히든 종목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